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참 이준석이 갖고 있는 허점이라든지 참 잘못된 점이 눈에 많이 드러나는데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이준석에게 호의적인지 이준석이 밥을 많이 살 쓸 리도 없는데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게 다른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어김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준석에게 호의를 베풀죠 오늘도 보니까 조선일보가 국회 1, 2, 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런 나라가 또 있겠느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노을적이지 않지만 이준석을 좀 옹호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네요 사슬을 통해서도 사슬의 내용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비상이 일상이 된 한국 정치에서도 국민의힘의 비상은 희한하다 야당들은 선거에 졌으니 비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연속 승리하고도 비상이라고 한다 스스로 평지풍판을 읽히며 계속 재발등을 찍어온 결과다 정권 출범 석 달도 안 된 사람들은 윤핵관 이준석 등이 TV에 나오는 것조차 보기 싫다고 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한 번도 이준석이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해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런 것을 크게 못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위적이냐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무리를 빚었던 글은 논설주관이니까 글의 비중이나 무게를 보면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논설주관이나 주필 이런 분들이 김창균 씨가 썼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죠 자해로 무너진 이준석 그를 집밥는 보수의 자해 양비론을 펼쳤죠 7월 14일 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결국 이것도 뭡니까 이준석을 옹호하기 위한 조선일보의 농객의 실명 칼럼이지 않습니까 김창균 씨가 아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연배가 될 건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렇게 다를까 밑에 여러분들 댓글 보게 되면 거의 전부가 뭡니까 김창균 논설주관을 나무라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 글을 볼 게 아니라 밑에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의 의견 댓글 남긴 걸 보는 것이 훨씬 더 민심을 바로 보는 거죠 위에서 그냥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최원혁 님입니다 439개 댓글을 달렸습니다 어설픈 양비론이 우습다 정의와 공정 상식을 내세운 정당에서 성내물 받은 자를 묵인하라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럼 지난 정부의 정권 범죄를 어째 단지하냐 한상호 님 허접한 논설입니다 이준석을 파멸로 이끈는 성상납과 정거인멸 사주염입니다 스스로 판 구멍에 스스로 빠졌는데 누굴 탓합니까 논설을 쓰기 전에 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준석을 징계했는지 연구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천 명 2350명 찬성 275명 반대 2305명 찬성 267명 10대 1 정도로 여론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 칼럼은 아마 김창균 논설주관이 그동안 언론으로 쓴 칼럼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칼럼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니 뭐 탄핵 때도 그렇게 그냥 부하내동해가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사람이 어떤 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과 진실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인 출신들 가운데서도 엉망진창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록이 아니고 사람이 일정 좀 순수해야 되죠 글을 쓸 때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개입시키게 되면 사실과 진실이 다 나부랭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중앙일보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등돌린 2030 남성생각은 경제의 해남보다 야당과 싸움에 몰두 권위적 모습이다 김성탁 논설위원이 쓴 건데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따끔하게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지는 않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항상 이준석의 호의적은 글을 쓸 수 있냐 참 그런 걸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사실이 뭔가 그게 사실인가 그게 거짓인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 목탁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옳은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진영의 논리나 진영의 이익이나 내 감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대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더스 1님님처럼 세상이 진짜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그 사실을 그냥 거짓이라고 그냥 덮어 씌우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기가 찬 거죠 이런 비용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지르게 될지 참 김승자님처럼 너무 답답한 세상인 거죠 그래도 뭐 저는 계속 사실과 옳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